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책이론 중 마지막이죠 우리 여과과정과 주거 분리 문제인데 30회, 30일에 2년 연속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과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여과라는 것은 우리가 정수기에 보면 이 필터라는 용어가 있죠 필터 이걸 그래로 번역을 한 게 여과입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우리는 여과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필터링 우리가 프라섹스라고 하죠 여과과정입니다 여과과정의 개념 그리고 주거 분리의 개념 또 주거 분리 형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묶어서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있어서의 여과과정을 우선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과는 주택은 토지 위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서서의 순환 그러니까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순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환 이사를 왔다 갔다 하면 빈집이 세겠죠 그래서 빈집이 연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게 여과과정이다 그래서 여과과정을 구성하는 전제 요소로서는 공가, 빈집이 연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여러분 소득계층의 관계 없이가 아니라 소득계층의 관계 없이가 아니라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 위, 아래로 이동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시간, 주택의 여과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한다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형상을 우리는 주택에 있어서의 여과과정이다 그래서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과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과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험에 우리가 보기짐으로 많이 출제하죠 상향여과와 하향여과죠 하위, 저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수선,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 또는 재개발이 돼서 수선 또는 재개발이 돼서 상위,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과라고 하죠 상향여과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저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시험 문제는요 증가로 또 세 번 출제했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상향여과는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향여과는 상위, 고소득계층에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수혜라고 해서 더 이상 고급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때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하향여과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주택의 여과과정은 하향여과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하향여과를 우리는 능동적인 순환이라고도 해요 능동적인 순환이라고도 하는 게 하향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여과과정의 개념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관련해서 주거, 분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분리 형상과 관련해서 도시 내에서 우리는 소득 중 주거 지역 즉 저급주택 지역과 고소득 중 주거 지역 고급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가 역사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형상인데 근린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즉 도시 전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마이너스 V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형상을 우리는 주거, 분리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거, 분리 형상에 있어서 저급주택 지역이죠 저급, 저소득 중 주거 지역 저소득 중 주거 지역을 우리는 저급주택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저급주택 지역에서 수선 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했을 경우에 가치상승분이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작다 그러면 비용이 크면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급주택 지역, 저소득 중 주거 지역은 계속 저소득 중 주거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했을 경우에 가치상승분이 뭐보다? 투입 비용보다 컸을 경우에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죠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급주택을 수선하게 되면 무슨 과정? 상량, 여과 과정을 통해서 고급주택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 저급주택 지역은 상량, 여과 과정을 통해서 고급주택 지역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선 후에 가치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크다고 해서 우린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왜냐하면은 이유가 뭐다? 이유는 수선을 못하는 이유는 저소득 중 주거 지역, 저급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낮기 때문에 우리는 수선 후에 가치상승분이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수선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계속 저급주택 쪽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저소득 중 주거 지역이 주어지고 고소득 중 주거 지역, 고급주택 지역이죠 고소득 중 주거 지역, 고급주택 지역인데 여기는 수선 후에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했을 경우에 가치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크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리수선을 하죠 그래서 수리수선을 하면은 고급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는데 수선 후에 가치상승분이 투입보다 작으면 주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중 주거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죠 그러면은 우리 저소득층 가구가 고소득 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상을 뭐죠? 친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급주택이 저소득층 지역에 넘어가는 형상을 하향여과인데 하향여과에 따른 친입 형상으로 인해서 점점 계속 들어오면은 고소득 중 주거 지역은 저소득 중 주거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 이질적인 요소가 친입을 함으로써 새로운 토지 이용 주체로 바뀌는 형상을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하죠 천이 또는 계승인데 이렇게 주거 입지의 변화는 친입과 천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인데 저소득 중 주거 지역은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부위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고소득 중 주거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주거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 중 가구는 저소득 중 가구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르기 위해서 고소득 중 주거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소득 중 주거 지역 가까이 있는 고소득 중 주거 지역 가까이 있는 저소득 중 가구가 거주하는 저급주택은 프리미엄, 할증률,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저소득 중 주거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고급주택은 이 부위 외부 효과로 인해서 건축비도 우리가 못 미친다 건축비용에도 고급주택 가구가 못 미치기 때문에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도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소득 중과 저소득 중간에 주거 분리에 있어서 고급주택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 중 주택, 저급주택은 우리 할증료, 할증료 프리미엄, 할증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저급주택 지역과 인접한 고소득 주택, 고급주택은 부위 외부 효과로 인해서 건축비에도 고급주택 가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또 두 번 우리가 출제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가 한 문제 출제될 수도 있는데 상향여가, 하향여가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적인 수준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형상으로서 맞는 지문이죠 자, 맞는 지문 개념입니다 주택의 상향여가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이라는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상향여가가 아니라 하향여가의 개념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것은 하향이 아니라 이것은 상향여가의 개념인데 항상 시험 지문에 상향, 하향여가의 개념이 자주 출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우리가 주거지가 인접을 한 경우에 경계적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우리는 할인이 아니죠 프리미엄, 우리는 할증료가 붙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고소득층 주택은 뭐죠?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입과 천이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친입과 그 결과 그 지역이 다른 토지용 주체로 바뀌는 천이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개념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우리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분리와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틀린 것 자, 저급, 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 고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량여가죠 상량여가의 개념 맞습니다 자, 민간 주택시장에서 저가, 저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여가 과정을 통해서 자원의 할당, 배분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불량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불량주택은 우리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불량주택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투어, 하우징이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해라 이 소득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생산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소득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거입지는 친입과 천이 형상으로 인해서 변화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고급주택적이 저급주택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형상이고 자, 하향여관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가 아니라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뭐한 경우? 작은 경우에 작은 경우에 뭐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 하향여과에 따르는 침입이 나타나죠 하향여과에 따르는 침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한 경우? 개량비용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좀 주의를 해두시면서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여과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또 묻는 내용이죠 자, 주택의 여과효과는 주택의 순환 형상 순환 과정이라고 하죠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형상입니다 주택의 질적인 변화, 가구,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의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하향여과가 아니라 상향여과 형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죠 자, 여러분 고소득층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 분양을 한다 고급 주택을 분양을 하면은 여기서 고소득층 이사를 가요 그럼 여기서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 이사를 오고 그럼 이 주택은 또 한 단계 낮은 수준이 이사를 오기 때문에 이 질적, 한 단계 유의 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여과효과가 또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 분양하니까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량 증가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2번 문제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두시고 3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주택에 있어서의 여과과정 이론과 주거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 되겠죠 자, 주택의 상향 여과는 상위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다 상향이 아니라 우리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고급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은 하향 여과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주거 분류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되겠고 주거 분류는 도시 내에서 소득 계층이 분화 고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이렇게 분화가 돼서 거주하는 형상을 말하죠 그래서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고소득층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 분류 형상입니다 도시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 친입과 천이 형상으로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공가, 빈집이죠 빈집 발생은 주거의 여과 과정 우린 순환되는 형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공가가 발생을 해야 여과 과정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주거 분류와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 중 또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주거 분류란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 지역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개념 맞고요 주거 분류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편이 이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위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주택 보수, 수리, 수선을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 보수 비용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겠죠 비용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면 뭐를 통해서 상향 여과 상향 여과를 통해서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 뭐가?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죠 맞는 지문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돼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고소득층 주거 지역 가까이 유치해 인접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건축 비용에도 부위 외부 효과를 위해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할인돼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맞는 지문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오는 건 뭐죠? 침입이죠 침입 들어오게 되면 상향이 아니라 고소득층 주거 지역 고급 주택이 적 소득층이 넘어가는 형상이 하향이죠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형상이죠 처리 형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거 입지 변화는 이러한 친입과 천이라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지문이 틀렸죠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정책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정책 이론은 7문제 내에서 8문제 원래 한 7문제 정도 출제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 중에서 시장의 실패가 있죠 시장 실패의 원인 중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효과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또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 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겠고 또 원래 한 2, 3문제 출제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이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정책 수단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뭐가 있어요 주거 복지 정책인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세 정책 조세 취득 보유 처분 단계 부과하는 세금 국세 지방세 관련된 사항 정리해 두시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주택 공급 동결 효과 그리고 보유세 경제적 효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셨던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 또 하나 여러분 공부해 두셔야 된다면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중에 있죠 분양가 상한제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인 분양가 주제 상한제도 우리가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 이론을 맞추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험 문제 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투자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